아빠가 들려주는 R 플러스 엑셀 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순위 변화를 보여주는 슬로프 차트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R로 만드는 법 또 엑셀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또 뭔지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논문을 쓰시거나 발표를 하실 때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R 블로그를 봤습니다. R 블로그는 R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립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올릴 때도 있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올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올리기 때문에 다양한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 올라온 건데 제가 어쩌다가 다른 검색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차트가 있고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받아서 슬로프 그래프를 만들었다. 베이직하게 보면 지지플라토를 이용해서 등수가 있는데 등수를 이렇게 변이가 있죠. A 나라, B 나라의 변화라든지 또는 2010년도, 2020년도의 변화라든지 시간 순서에 따라 변이가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수를 보통 변이로 보여주는 게 많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짜서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충 보세요. 제가 이 주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 블로그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다음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가 R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제 책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R 데이터 시각화 두 번째 책 제가 총 4권을 냈는데 그 두 번째 책의 시간 관련이라고 했던 파트 5, 6권입니다. 그게 보시면 시간과 관련된 차트라고 해서 슬로프 차트를 하나, 둘 만들었고요. 이것을 보시면 등수를 할 수도 있고 실제 그 밸류, 등수가 아니라 랭크 간의 밸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만 업로드하면 만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엑셀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약간 트릭키합니다. 그래서 금방 따라 하실 수는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에 있는 것을 한번 방법을 깨닫고 나면 응용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새로운 시트에 갖고 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등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Ctrl-X 해서 여기로 갖고 오고요. 이거는 이제 위치를 2로 하겠습니다. 2 이거는 Ctrl-X 해서 이거를 1로 하겠습니다. 위치를 하겠고요. 다시 이것을 코드로 카피해서 여기에 만들어 놓고요. 이것은 이렇게 카피해서 아래쪽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나중 되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복제하고 이것을 복제하겠습니다. 이것을 자동 채우기가 됐는데 셀 복사를 해서 1, 2, 1, 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순서를 좀 넣어 놓을게요. 나중에 순서를 다시 전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순서를 넣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거였던 거죠. 이거에다가 오메가서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오리지널 데이터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리본을 표시할게요. 화면을 좀 줄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는 내용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이디라고 할게요. 아이디라고 갖고 이거는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제 X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Y1 Y2 Y3이 될 텐데요. 이 상태에서 변수를 넣었죠. 얘는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터를 넣고요. 이 아이템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오른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아래쪽 가서 네까지로 한 다음에 삽입에 가서 차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여기다가 우클릭해서요. 우클릭해서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 서식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값을 셀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넣고요. 확인한 다음에 Y축 값 지지선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점들에 우클릭해서 레이블을 추가하고요. 이 레이블 서식에 가서 레이블 서식에 셀 값을 넣는데 역시 이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Y값은 필요 없고 지지선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Delete X축도 Delete Y축도 Delete 이 값 가로선 세로선 모두 Delete 차트 제목 Delete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움직여 주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했던 차트가 나왔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쭉 가서 테크놀로지 처음엔 높았는데 낮아졌고요. 비즈니스는 약간 이 정도 그 다음에 릴리즈는 3등이었다가 3등으로 그대로 했고요. Education은 4등이었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시점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는 두 개의 나라 한국과 일본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이 짝대기 색깔 바꾸고 싶으면 윤곽선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도 바꾸고 싶다면 서식에서 색을 채우거나 채우기를 뭐 이런 색으로 바꾼다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꾸미고자 한다면 계열 서식에서 여기 가서 표식의 동그라미를 좀 더 크게 하면 좋겠네요. 기본을 해서 조금 더 크게 하고 채우기 색은 저는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흰색으로 채우고 테두리를 좀 더 두껍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나머지 내용들은 엑셀에 나오는 기본 기능들이니까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편집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달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슬로프를 만들 수 있고요. 아울러 슬로프가 이제 뭐 2010년 2020년 2030년 40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근데 약간 트릭키 하죠. 왜 이렇게 이거를 바꿨는지 뭐 솔팅을 했는지 왜 이걸 4일로 했는지 이것들이 사실 설명은 너무 길어요. 제가 엑셀 데이터 시각과 책에 보면 자유로운 그래프 그리기 저희 엑셀로 데이터 그래프 그리는 책이 이 책이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 분산형 차트를 이용해서 안무도형이나 그려보기 이게 있거든요. 분산형을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분산형을 이용하면 점들을 쫙 이어서 다양한 도형들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정규모 곡선을 그린다든지 타원을 그린다든지 이등병 상각형을 그린다든지 뭐 지금 이것도 다 분산형을 그린 거거든요. 분산형 분산형을 이용해서 그렸는데 x by 좌표에다가 점을 찍고 선을 걷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 분산형을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다양한 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산형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자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했던 루틴하게 따라가서 좀 해보시면 되고 안되면 아래에 있는 R-dog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주소를 드릴 테니까 이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가서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R-Data시각과 2권에 나와있는 차트 드립니다. 나온 게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그려볼게요. 어렵진 않으니까 이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1990년도와 2000년도가 있죠. 점수 달라졌습니다. 플러스를 딱 그리면 플러스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로 되어있죠. 랭크가 아니고 숫자인데 그 숫자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이거를 랭크라고 간주하고 넣을 수 있습니다. 랭크가 되면 이거는 1위, 2위, 3위가 되니까 이 등 간격이 되는 거죠. 그냥 넘버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 간격이 등 간격이 아니거든요.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랭크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랭크를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에로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지니까 엑셀도 어렵다 R도 어렵다 그런 부분은 이걸 쓰시면 되겠고 자신의 데이터는 여기다가 want to use my data 해서 올려서 csv 파일로 만든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쉽게 만들고 만들어진 것은 바로 플랫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pdf나 svg나 ppt 파일로 만들어서 자신의 발표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쉽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 굳이 이제 아주 많이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엑셀이나 R코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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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